오늘은 추억을 소환하는 그때 그 시절 CF에 얽힌 추억담이란 주제로 정모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. 지금 듣고 온 이 곡 성욱해 주신 9676님 사연 만나볼게요. 라떼 시절 CF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죠. 박기웅씨가 맷돌 춤을 추던 바로 그 핸드폰 광고 기억하시죠? 저희 아들 두 살 때 이 CF가 나왔었는데요. 어느 날은 TV 속에 빨려들어갈 것처럼 유심히 화면을 쳐다보더니 어설프게 이 춤을 따라서 추더라고요. 그 깜찍하고 귀여운 아들이 지금은 끼와 애교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고딩으로 성장했지만 그래도 그때 그 귀엽던 아가를 생각하면 아직도 입꼬리가 씩 올라갑니다. 그나저나 집 나간 애교는 정녕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건가요? 네. 없습니다. 없어요. 애교가 집을 나갔다? 과감히 포기하셔야 됩니다. 포기하고 다음을.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.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릴 땐 안 그랬는데 하면서 그렇게 다들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받아들이셔야 돼요. 저희 어머니도 지금 안 듣고 계시겠지만 받아들이세요. 저희 어머니도 늘 저한테 그러거든요. 아 그래요? 아유 애가 어릴 땐 안 그랬는데 하면서 무뚝뚝해졌다고. 나중에 나중에 또 돌아올 거예요. 그렇죠. 그리고 마음만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. 이게 휴대폰 CF였죠. 그렇죠. 그 맷돌 춤. 이 춤 안 따라 춰본 사람 있을까요? 없을걸요. 왜냐하면 이거를 안 따라 해본 분들도 일단 그걸 보면서 내 목이 저렇게 돌아가나 정도는 테스트를 해봤을 거예요. 궁금하니까요. 네. 저도 그 중에 하나였었고. 한번 해보세요. 저는 안 돼요. 지금 보는 라디오니까. 이게 안 될걸요? 안 되지 않아? 저 좀 되나요? 잘 되는데. 오 그래요? 네. 미현 씨는 잘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잘 안 돼요. 역시 댄스 가수. 네. 저는. 역시. 죄송합니다. 괜찮아요. 이 춤을 또 동충하초 춤이라고. 맞아요. 왜냐하면 노래 이렇게 들으면 동충하초 이렇게 들리잖아요. 그래가지고. 맞아요. 맞아요. 이렇게 했는데 그것처럼 이제 팝송이잖아요. 이게 가사를 이렇게 잘 들으면 한국어처럼 들리는. 그렇죠.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또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. 예를 들면 셀린 디옹 같은 경우에도. 이게 개그로 많이 쓰였죠. 박성호 씨가 개콘에서 많이 하셨었는데. 맞아요. 맞아요. 이거랑 이제 엘튼 존. 나 아주 백년 발발이 지왕아. 이런 것도 있었고. 맞아요. 이거는 아직도 합니다. 아직도 하죠. 얼마 전에 뮤지컬 보러가가지고 계속 따라했어요. 근데 그때 두 살이던 아드님이 벌써 고딩이 됐다길래 찾아보니까요. 2006년에 나온 CF더라고요. 15년 전이니까. 벌써 15년 전이에요. 시간 빠르네요. 그러니까요. 자 그럼 이어서 이현진 님의 사연 만나볼게요.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. 당시 제가 제일 좋아하던 아이스크림 광고를 럽디가 찍었었어요. 베이비복스 멤버들이랑 파란색 가지고 옷 입고 율동에 가까운 춤을 추셨잖아요. 설마 기억에서 지우신 건 아니겠죠. 마지막 장면은 럽디 원샷이었던 것도 생생히 기억해요. 이거 기억나시죠? 그렇죠. 이게요. 제 원샷도 있고 멤버들마다 원샷 따로 이렇게 다 찍어서 그때그때 이렇게 따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. 맞아요. 근데 저는 이 아이스크림 CF 당연히 저도 기억을 하고. 이때 저도 베이비복스 팬으로서 이거 무조건 사 먹어야 된다. 우리 누나들을 위해서 이거 먹어야 된다. 그래가지고 제가 이때 이거 엄청 먹었어요. 이게 약간 아이스크림 같으면서 샤베트 같으면서 약간 그 중간이었잖아요. 그리고 노래가 아이스크림으로 착각하지마 이런 거 있었어. 그러니까요. 아 그때 진짜 너무 피곤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뭐 감사했죠. CF가 어디입니까. 그러니까요. 그리고 근데 진짜로 굉장히 획기적이긴 했어요. 지금은 뭐 당연하게 많이들 드시고 계시지만 이때는 진짜로 아이스크림인지 샤베트인지 정말 그 중간이었거든요. 정말 노래 정말 잘 만들었어. 아이스크림으로 착각하지마 아 기억 잘 하시네요. 대단하십니다. 자 그럼 이어서